어디갔어? 응간말이 없다고요. 올라올라. 여기서 막힐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되네요. 어차피 짧아가지고. 여기요? 네. 여기 위에 저기 있죠? 저 밑에 안 막히고 저 위에 저 위에 여기 거기서 막히고 그러니까 이거 내려와서 여기요? 네. 이거 통 있는 거요. 위에가 막히고 저 밑에는 여기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저까지 막히고 자두에다 동력신거 아닌지? 됐고 막힌 부분은 저도 한번만 보일 수 있어요. 사장님. 여기는 딱히 막힌 건 없어요. 여기는. 여기 모이는 건 딱히 모이는 데는 막힌 게 없어요. 여기는 막힌 게 없어요. 막히면은 아예 흙이 보이지 이렇게 반전이 안보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막힌 게 없어요. 여기가 잘 안 내려간 이유가 모였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고에 있어요. 물이 고에 있기 때문에 자. 벌써 시작할 때부터 물이 고이세요? 네. 물이 고이니까요. 여기 왜 이렇게 여기는 잠깐만 석회가 많은데? 잠깐만요. 일단 앞에서부터 막혔네요. 여기서도 아예 시작부터 막혔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요. 막혀서 앞에서도 다 안 들어가요. 선생님 이게 지금 배관이 어느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가서 밑으로 떨어져요? 아니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들어가질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으로 네. 네.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라인을 그렇게 가는데 네. 현재 꽉 막혀가지고 진입도 안 되고 네. 얘네때 고아 수척을 뚫기 전에 네. 저 간이로 좀 뭘 돌려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노즐 넣어봐야 지금 여기 물 날리나고 안 돼. 잠깐만. 이거를 좀 갈아내야 될 거 같아. 진입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맑은 물 했을 때 봤을 때 기존에 기존에 시멘트 석회 석회분이 이렇게 다 흘러 들어가 가지고 여기도 지금 석회층이 이게 석회층이거든요. 노가 내렸다는 소리죠. 네. 석회 석회층이에요. 요거 보시면 요거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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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멘트 성분이 여기를 다 타고 다 들어 간거에요. 요거 아까 봤을 때 Desert fanains trans Looking at lograte 석회층이 다 잔뜩에요. PVC 관 자체 네. 원래 PVC 관 자체가 플라스틱이어야하다는데 이게 이게 노 안에 먹rebesto 덮었다는 거 석회 스틱대 cortex 성분이 계속 타고 들어와서 그 지방atherbs って 서로가 석회층의 파 gourmet 간이 가족이 계속 다 들어와서 motoci 석회 생겼 ذ crate 네. 일단 이거를 먼저 갈아내야 될 거 같고 오케이. 요 옆에 주변에 있는게 다 석계층이거든요. 밑에야. 선생님 이것도 그냥 오신김에 갈아주실거죠? 한번 볼게요. 막힌거보다도 얘는 지금 관이에요. 보시면 바로 다운가잖아요. 막힌게 아니에요. 빛이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이리로 해서 나간거에요. 그래서 여기로. 여기 바로 옆에 사진찍어. 막힌게 없어요. 바로 나간거라고요. 이런게 석계층이에요. 옆에 이런거. 선생님 오신김에 그것도 줍니다. 이런것들은 뭐 가는거는 문제가 안돼요. 제가 봤을때는 여기 굳이 고압사척 안해도 될 것 같고 저쪽은 그냥. 여기. 여기 층에서 물을 쓸 수 있는데 뭐있지? 네? 아니요.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2층이요?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 물을 쓸 수 있어요. 저쪽 402호에서 화장실에서도 끌어올 수 있어요. 물을 틀어가면서 갈아버리려구요. 아. 네. 공지가 밖에 없나요?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이걸 가져가. 이걸 가져가. 이거 가져가고. 잠깐만. 비용실려고 가져갈게요. 잠깐만. 샤프트 쓸거에요. 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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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도 더운데 나도 더웠어 실외네 실외네 잠깐만 선생님 거기서 창문 열어놨어요 가서 내가 넣어줄게 일단 다 갖고와 연결 연결 할 수 있지 뭐 어 없어 연결했어 불? 연결 앞에 입구서부터 맡겨서 길 틀려 그러는거에요 수지위를 쐬낸거야? 아니 아니 비싸다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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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화 어디 수국집 꽂을게 없었어? 불 맞추면 되는거 아니야? 한번 봐봐요 안에 한번 봐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대리석 밑에 이게 사물에 깔고 대리석을 앉힌 거거든요 지금 이끼가 살았다는 건 이미 여기 다 물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리석 밑에 그 대리석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층하고 이 밑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회가 다 이렇게 생긴 거에요 그거 다 사물에 깨를 다 안고 나왔으니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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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석게 떨어진게 보이시잖아요. 보세요. 아까랑 여기 있던거. 이제서야 배관이 보이잖아요. 이런게 석게가 다 붙어있던거죠. 900 안줬네. 9배가 안좋네. 네 꺼요. 이따 꺼내소요. 이따 꺼내소요. 이따 꺼내소요. 아후 시원하네. 위에꺼만 벗어도 왜 이렇게 시원하네. 비 엄청 온다고 해서. 이따 비 올거 같아. 잠깐만. 물 틀어놨지? 네. 내 면장갑 하나가 어디갔지? 면장갑인데. 아까 하나. 제꺼는 아니죠? 제꺼는 아니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꺼지면 해야지. 잠깐만. 잠깐만. 뒤로 가. 왼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아. 없어도 돼. 네. 왼쪽. 돌려요. 네. 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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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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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려요. 쪽으로 돌린게. 네. 걸리게 돌려요. 좋아. 걸린다. 좋아. 좀 탱탱하게 와야돼. 탱탱하게. 그렇지? 와봐요. 천천히. 네. 다시 오른쪽 바꿔 뒤로 가 천천히 천천히 좀 빨라 다시 왼쪽으로 네 걸리자 다시 오른쪽 반복 다시 많이 찍어 조금만 더 제다리에서 제다리에서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 놓고 네 확실히 부드럽죠? 느낌이 있어 틀리잖아 가벼워진다고 그걸 알아야 돼 그 느낌을 쭉 가 이제 더 가 끝까지 더 더 가 더 가 가도 돼 아까 오메달하고 있잖아 내수경 찍었을 때 뭔가 딱 걸린 느낌 나면 다시 뒤로 빠꾸 들어갈 땐 왼쪽 나갈 땐 오른쪽이에요 반대야 쎄게 돌려야 돼 응 가 가 가 가 다 가 가 제자리에서 돌려 돌려 여기서 돌려 다 가 가 여기서 돌려 다 가 가 얼마나 깨끗해졌어 엄청 깨끗해졌잖아 응 됐잖아 깨끗하지? 봐봐 확실히 틀리잖아 가르니까 물이 깨끗해졌는데 엄청 깨끗하잖아 깨끗하였지? 다 오신당 멍게 다 오신당 두 분은 다 만났지 다 오신당 지금